혹시 최근에 그 호텔에서 무슨 사고 같은 게 있었어요? 올해는 일이 조금 풀리기는 하는데 여기가 좋겠다. 고! 잠시만! 저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이상한 상황 설정들 좀 만들지 말잖아. 어르신 게임을 본다고 해! 심상치 않아. 누워서 뭐 들어가는 거예요? 일 한 번 제대로 해볼까? 지금까지 내가 한 번 더 보지 못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. 당신 정체가 뭐야? 지석이 형! 아니 장난치지 마요! 뭐야 진짜야? 지렸는데?